이렇게 H&R 홍로 레이십니다. 자이로 먼저 볼까요? 자이로. 자이로 됐습니다. 자이로 되면 직진성 너무 좋죠. 자 말이 90kg인데요. 거의 100kg까지 달린다고 볼 수 있어요. 90kg, 100kg 차이는 노면 차이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좌우 서버는 단위 되구요. 서버 좋죠. 빠르고. 그 다음에 6V인데 최소 4V로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. 속도 빠릅니다. 이야 반응. 반응도 너무 좋구요. 자 안쪽을 살짝 볼게요. 자 안쪽에 턴버컬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체로 되어있는 턴버컬. 그 다음에 쇽. 캡도 메타옵션이죠. 자 안쪽에 드랍차프트. 그 다음에 LED 옆으로 딱 계속 잘 보구요. 그 다음에 변속기, 모터, 휴대폰까지 다 되어있는 제품입니다. PP도 꽂아놨구요. PP 여기 연결돼가지고. 배터리 메인 잭하고 그 다음에 PP까지 되어있구요. 올해는 X5인데 보통 범용 있는 흰색 쪽으로 많이 하시죠. 자 이제 바지 되게 튼튼하고 이쁘구요. 바지 되게 이뻐요. 예의작업을 해냈습니다. 빨간색 나오고 앞쪽에도 나오고 좋습니다. 자 저녁이 보면 더 이쁜데요. 살짝. 자 출고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. 잠깐 저녁 볼까요?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. 와우와우와우와우. 저녁에 이런식으로 와우. 여러분들 진짜 화려하게 저녁에 멋있게 굴릴 수 있는 차량. 뒷쪽이 빨간색이니까 앞뒤 구변이 확실하겠죠. 자 출고되는 제품. 바로 바로 뭐냐. 마즈X가 되겠습니다. 마즈X. 자 당겨 볼까요? 저녁에 볼 때 여러분들 진짜 어둡잖아요. 근데 이게 때문에 환하게 너무나 이쁘고 윙도 이쁘게 나옵니다. 다시 한번 당겨 볼게요. 지금 공중에 지금 여러분 90킬로 잖아요. 90킬로. 자 여기 엄청 당긴 데도 차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잘 가잖아요. 그렇죠? 자이로도 있고 직선이 좋고.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란스가 정말 좋은 차예요. 바란스. 바란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.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. 이거 다 아시죠? 자 다시 한번 더. 자 이렇게. 자 자이로 버전은 따로 특별히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조종기는 둠보 에서 나오는 조종인데요. X4라고, X4-M 이라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둠보 조종기죠. 인증받아서 판매하는 제품. 둠보 조종기로 세팅이 다 되어있는 제품입니다. 자 여러가지 제품 중에서 이렇게 세팅 궁합이 잘 맞기면서 자이로까지 있는 제품. 아래쪽 보시면. 자 옵션. 옵션 보이세요? 하이브 셰시도 메탈로 연결되어 있고요. 토크바도 쫙 있고. 또 윌리바까지 다 되어있고. 점프할 때는 정말로 자세 잘 잡으면요. 너무 좋고. 하나 둘 셋 넷. 아 셋. 하나. 디프 하나 둘 셋. 그렇죠? 그 다음에 쇼기라던 것도 다 나온 제품입니다. 자 출고 하겠습니다. 자 육셀 버전 마즈X가 되겠습니다. 마즈X 출고하겠습니다. 자 뒷모습 보면서 마무리. 정말 이쁘죠?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짜잔. 짜잔.